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쭈꾸미 유명한 데가 어디죠? 남당항입니다 남당항에 쭈꾸미 쭈꾸미하고 새조개 축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쭈꾸미고요 오늘 우리 팬클럽님들, 팬회원님들 단장님 응원하시고 오늘은 바람이 무지하게 불었어요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같이 새조개 먹으러 왔습니다 샤브샤브 우리 회원님들 오늘 양재기의 팬클럽 회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라버니 회장님 또 우리 마스코트님 또 우리 미소님 경숙이 언니 또 우리 미스스마일 언니 또 우리 복례 언니 장미님 그 다음에 당신이 좋더라니 그리고 또 우리 삽시도 언니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남당리 남당항입니다 여러분 새조개 드시러 많이 오세요 우리 회원님들 화이팅 양재기 화이팅 함께 자막 매우 1 정보 3 5 5 5 6 6 6 감사합니다.